자 그 다음 문제 4번은요. 이 4번 문제 주어진 회로 보자마자 회로망 해석 방법에서 어떤 걸 생각하느냐. 태블랑이냐 노튼이냐 케로피 전류 법칙이냐 중체별리냐 밀만이냐. 그죠? 따져봐야 돼. 그런데 이런 전형적인 이런 회로 패턴 알고 있죠. 이거는 밀만의 정리야. 자 밀만의 정리에서 이 VAB값은 AB 양단의 전학과는 공식. 저항 R분의 1에 플러스 R2분의 1. 그죠? 뭐 예를 들어서 3개 있으면 R3분의 1. 자 위에 분자는요. R1분의 V1, R2분의 V2, R3분의 V3. 자 그러니까 이 지금 4번 문제는 대표적인 밀만의 정리에 대한 회로 문제거든요. 이 공식은 상당히 편리하죠. 물론 이 공식에서 R1, R2, R3는 없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이건 싹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표적인 밀만의 정리 문제다. 아주 쉽게 풀린다. R1분의 1, 3분의 1, R2분의 1, 6분의 1. 자 그대는 R1분의 V1, 3분의 9. 그 다음에 R2분의 V2, 6분의 12.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10V 나올까요? 10V. 정답 3번의 10V.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고. 자 5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4단형수 ABCD 중에서 전압 2득의 차원을 가진 정수는? 제가 수업시간에 이거 설명한 적 있을 거야만. 자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4단형수 ABCD 중에서 ES equal ES equal 전압은 A에 2R 플러스 B에 IR 그런데 송전단 전류 IS equal IS equal C에 2R 플러스 D에 IR 그러면 송전단과 수전단 관계인데 그 사용하는 정수가 A, B, C, D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ABCD의 의미가 뭐냐? A는 자 A 구할 때 두 번째 항이 없으면 해석하기가 쉬워지죠. 그럼 두 번째 항이 없는 게 IR이 0. 그렇죠? 즉 수전단을 회로의 수전단을 0을 놓은 상태. 개방한 상태. 그러면 A는 2S 분의 2R 분의 2S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회로에서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압의 비율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수전단을 개방한 상태에서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압비를 말하더라. 몇 배냐? 전압비가. 이건 단위가 없어요. 몇 배라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B라는 것은요? 내가 A 구할 때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B를 구하려면 이 첫 번째 항이 IR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IR이 0. IR이 0이라는 건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 그 상태에서 얘가 0이면 B는 IR 분의 2S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전류분의 전압이 뭐죠? 바로 전류분의 전압은 임피던스 Z를 말한 거잖아. Z는 I 분의 V.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거는 임피던스를 말한다. 임피던스. 단위는 임피던스니까 OM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마찬가지로 C는요? 자, 밑에 이 C를 구할 때 마찬가지로 IR이 없어져야 돼. 따라서 IR이 0이고 IR이 0인 상태에서 C값은 아, 2R 분의 IS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압분의 전류비거든요. 전압분의 전류를 위해서 구한 B의 전류분의 전압의 역수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바로 어드밋턴스라는 얘기죠. 왜? 어드밋턴스라 임피던스 역수니까. 따라서 얘는 어드밋턴스를 말한다. 단위는 뭐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가 D는 뭐냐? 그러면 D 구하려면 2R이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2R이 0인 상태에서 D는 IR 분의 IS를 말한 거고 그러면 수전단 전류분의 성전단 전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전류비를 말한 거죠. 자, 단위는 전류비가 몇 배냐는 거지 단위는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A는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밋턴스 D는 전류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시험장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A는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밋턴스 D는 전류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전압이 차원을 갖는 정수는 A를 말한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의 장거리설루에서의 어떤 기본 공식을 물어봤죠. 두 가지 공식 자,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있고 자, 특성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가 전달 정수라는 이 함수도 있죠. 특성 임피던스는요. 특성 임피던스는 특성 임피던스는 Z0은 루트 Y분의 Z 임피던스 갈 때는 어떤 선생님의 임피던스를 갖다가 나누는 거고 전달 정수로 갈 때는요. 감마이 꼴 루트의 ZS다. ZY다 참.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나누고 전달 정수로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시가 딱 풀었으면 임피던스는 루트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의 조항과 인덕턴스의 직렬결합 어둠턴스는요. 콘덕턴스와 정량 C의 병렬결합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R과 G는 무선실 때 작으니까 L과 C만 남겨두면 루트의 C분의 L이다 단위는 5미데로인 뭐고 임피던스니까 전달 정수는요. 얘는 루트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어둠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그럼 얘는 어떤 알파라고 하는 실수부 J의 베타는 허수부 알파가 감세 정수 베타는 위상 정수 그죠? 자, 설루의 특성 임피던스 ZC는 루트 Y분의 Z 가장 간단한 식으로 본 거고